박수 부탁드립니다 두사람 하나 되는 날 모두 걸 기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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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넌 씨의 주인공들 하루의 미소 하나님 아름다운 비주얼 생기만 시 완벽한 신생연분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 결혼식이 왔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즐겁고 특별한 현실을 추는 신경 오늘 두 주인공을 위해서 전통을 부탁드립니다 싫어하는 첫사람이 신분일까 아무도 알 수 없겠지 이 뭐가 중요해 아주 중요한 문제 계속해서 말도 재미있는 것 아, 너무나 멋있어 바로 여기 지금 있을까 아, 그녀를 만나서 드디어 우리가 알아내는 있을까 행복한 결혼식의 주인공들 얼굴의 미소가 가득 우리 여론식은 정말 밝은 뼈에 매우 가릉정이 있다고 그래, 우리만은 좀 더 아, 우리만은 아주 가릉정 아, 우리의 여행이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 가까워도 축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이 안 걸려 그녀와 거론하고 말 거야 행복한 결혼식의 주인공들 얼음의 미소가 가득 모든 이 여론식은 뭔가 정말 특별해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와 좀 더 성대한 결혼식 시절 이런 네, 여러분,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황에서 이런 조절의 여론식 예수 육실